리얼리에서 장태현 역할을 맡은 김 리얼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한 가지 부탁이라면 질문이라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딩 장면에서 이렇게 태형이들이 총을 겨누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. 왜 쏘지 못했을까요? 아니야. 죄송합니다.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. 네. 한번 다 같이. 네. 리얼리라는 퍼즐에 대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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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를 들면 두 장태현과 그 도치의 역할을 한 분주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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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드릴 것처럼 이번 리얼리에서는 총 4개의 역을 표현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네. 오늘 팀이 저희 팀이 fret을 끊을 때가 무엇인지 손을 잡고 싶네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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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배열을 통해서 그리고 김채는 씨를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 여러분 저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채영, 예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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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트 장태형에게는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장압감을 넣으려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. 그리고 따라지니 장태형에게는 감찰하고 있는 시선부터 이렇게 길게 늘어진 대상까지 여러가지 불편함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가지 불편함을 준비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북핵 펜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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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리스 펜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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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잠시만요. 저희가 리얼 선청할게요. 끝까지 화이팅! 아시죠? 자, 리얼! 화이팅! 감사합니다.